응! 최소 600이고, 어, 석이는... 최소 600이고 상대 고르겠습니다, 상대 잠시만요, 누가 했지? 저도 예나 아니면 걸보 누나 걸보 먼저 패자고요? 응, 날 패자고? 아, 킬내기 하자고? 기캔이랑 해서 이겨서 졌어? 개발났죠! 다 이겼다고? 새하랑 한 것도 이겼어? 연승이라고? 하겠냐? 하... 하... 하겠냐? 아이, 그런... 그... 족밥! 응? 그런 족밥은 제가 당연히 이기죠! 뭐지? 버그인가? 버그 같은데? 좋아요와 구독 더 크기도... 쓰으윽... 크하... 쓰윽... 아악! 정신인 이사 하하하... 뭐라고? 핸디 준다고? 얼마나 줄 건데요? 20킬 렉인데 5킬을 준다고? 맵은? 맵은... 쌍홍만... 할래요? 덤비 ㅋㅋ 덤비 오케이. 자, 골프씨 싸워놓으면 하고 죽어도 마이너스 없습니다. 아, 마이너스 없구나. 그리고 0킬 드리고 0 대 5로 시작하고요. 20킬 채우면 바로 끝나요.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아, 그냥 20킬만 채우면 돼요. 먼저 오면 되는 거구나. 마이너스 없으면 무서울 게 없어. 거기다가 5킬을 준다고? 질 수가 없지. 아니야, 안 올려도 돼. 위치 브리핑만 지금 하고 같은 방이라는데 그냥 위치 브리핑만 하면 강제하는 걸로 하죠. 위치 브리핑하고 그거를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던지 전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아, 브리핑... 공공하던가? 부르셨어요? 아니요, 그럴리가요. 도망가면 되는데. 위치 브리핑 해주면 좋지. 튀어버리게. 그러세요. 될릴일째 어디에 계세요? 저, Y자요. 삼창인거 다 아고? 무서워. 보이세요? 걸lang 삼창이시네. 킬로그 보이세요? 킬로그 보이세요? 킬로그 보이세요? 어휴C 너희들 왜케 못하지? 킬로그 보이세요? 오우 잘하시네 본캐 맞죠?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같은방이잖아 같은방이잖아 살아계세요? 그럼요 나 죽고싶네 다음판 하고싶네 제가 그 당신의 1킬을 좀 그 속도로 저를 따라올 수 있겠어요? 너무 다시 만만하신거 아닙니까 지금? 지금쯤 죽으면 좋은거 아닌가 단판 해가지고 호딱 삼킬하면 되는데 그럼 저에게 1킬 주시겠어요? 그건 괜찮은거 같애 아직 한 숨어있는 안에 두명 더 있는거 같으니까 걔네한테 빠르게 죽고 단판 해가지고 본인의 선택은 존중합니다 아니 객대로 됐어 야 걸포시 Y자 안가세요? Y자인데 Y자 아닌데 어떻게 알았지? 광풀중이거든요? 저 위치 불이 피어내도 걸포시 어? 왜 여기 말이 없으세요? 어 나 완전 집중하고 있어 어 개무서워 이겨야지 이겨야지 뭐 게임이야 이거 그거 대화하지 마세요 같은팀이랑 아니야 혼자 얘기하고 있는거야 혼자 와 이걸 잡았네 나이스오 예에이 아 구상파워했다 아 제발 지금 몇 회중이세요? 벌뻣이? 어 지금요? 잠깐만요 알게 없네 아니 말고지마세요 바빠요 바빠요 아 아 아니에요 지금 몇팀중이시냐고요? 아 바빠 52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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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TA 40명? 60명? 20명 나 앞에 저기 있단 말이야 투 Hmmm ängt 엄청 Eva x3 지금은 구경파워 2 킬밖에 전판에 3킬차 해놨는데 쓰fish okay 아 그거 니가 잡으면 어떡해 이 나쁜רג 욕하시면 안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같은팀한테 욕하지 마세요 메인옥게임에 해야됩니다 옥상 아 나 진짜 누구셨어? 도움되는게 없어 상처를 치료해줄 할아버지 없나 가만히 놔두다간 끊임없이 덧나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랩을 참 못하시네요 이게 그 엇박자 랩이라고 해가지고 더 멘탈을 흔드는 랩이거든요 혼자인게 무서워 나 잊혀질까 두려워 멘테오 불러줄까 멘테오 네 불러주세요 멘테오야 멘테오야 더 크게 불러주세요 별빛이 내려오지 더 크게 해주세요 내게 쳐와봐 킬베테오야 방해가 안되나봐 나 내 멘탈 만들어줘 괜찮아요 제가 1점 이기고있네요 어디 내리길래 그렇게 킬을 많이 하는거야 소득해뿐 내리죠 어디 내리는데 노빡고 마이점이다 또 또 또 또 또 열두시가 진짜 열두시 맞아 난 조란하기 싫어 그러니까 킬이 안오르는거에요 남자답게 이렇게 북캠에 내려줘야 또 이렇게 킬이 들어옵니다 확인 제가 한가지 팁 알려드렸어요 고마워요 꿀팁 감사합니다 1킬했네요 조심하세요 돈벌 있을수도 있어요 조용히 가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뒤조심 뒤조심 옆조심 으아 지금 배부서 쏘지마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백기 너무 감사합니다 닥쳐 석티비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파 천천히 하세요 네 아아 조용히 조용히 조용조용 조용 아니 너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원래 이렇게 말 많은 애 아니잖아 원래 저렇게 시끄러운 애였어 근데 평소에 잠깐만 뒤오는데 나이스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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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세끼 이거 한 번 더 남은거 같은데 와이짜야 살아있니? 안 움직인다 살아있니? 안 살아있니? 죽었니? 나 어디갔냐 아 약 없니? 진통제 이런거 없니? 그래 와야지 아 아 아 아 이게 뭐야 저 미친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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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런 싹 너무 쉽게 이걸 미친거 아냐 진작 아 아 너무한거 아니야? 야 이게 얼마짜리 파는줄 알고 있어 나이 너무 새끼야 아 다행이다 잘 된거 같다 메테오 거대 메테오 내게 저박힐 메테오야 별빛이 내려오지 별빛이 내려오지 경고 경고 내게 저박힐 메테오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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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나와라 앗 아 으 으 교차는 반드시 의지 안으로가 안하고 성격이 와이씨! 나이씨! 나아! 아 방금판에서 이길 수 있었는데 와이씨! 나이씨! 나아! 하하하하하하하 너어어어어 어어어어 아어어어 이런 musst이야 땅! 어어어어어.. 진짜 어디 갔니? 볼뽀씨~! 수고하셨습니다~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